이랑 우리 언니아가 모는 비행기 타자 뽀송이 이젠 병원에 다시 오면 안 돼 알았지 안녕히 계세요 찬민아 우리 꼭 학교 같이 가자 그래 내가 더 남자친구 해줄게 그건 민우한테 물어볼게 자 이제 집에 가자 뽀송아 네 가자 안녕히 계세요 잘 가 마리씨가 만든 쌈장인가 보다 아유 고소하다 오빠가 먹고 싶어 한쪽은 오빠 약간 한거에요? 그럼 이 오빠야 못하는거 없잖냐 멋있지 네 오빠 멋져요 고소공아 많이 먹어? 네 여기 강선생님께서 이 고기 사오신거야 우리 뽀송이 특별히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게 우리 사이에 아버지랑 다진이가 무슨 사이인데? 응 아 그러니까 이게 처가 쪽으로 보면은 자 꼭꼭 씹어먹어 고기가 질기네 누가 사와서 아유 여기 하얀 눈에서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는다 뽀송아 많이 먹어라 아저씨가 매일매일 사줄게 네 진짜 그거 좋겠다 우리 한우 농가도 살리고 뽀송이는 찬찬해지고 응 이게 고기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 쟤 먹어 응 균형있게 먹으라 응 아유 나 이거 와 응? 뽀송이 퇴원했습니다 약 챙겨 먹으면서 안정을 취하면 된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응 잘 견뎌줘서 고맙다 뽀송아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대코 스텝라이즈 파워 스테드 100놈츠 체크 V1 로테이트 터지티브 클라인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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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찬민아, 찬민아 이번에도 넌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지? 이식 가능한 심장이 구해졌습니다. 김재관 교수님 수술 가능하신가요? 시카고에서 세미나 마치고 오늘 오후 4시쯤 도착 예정이십니다. 빨리 인천공항이든 항공사원 연락하세요. 그리고 도착하는 즉시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네. 조합통제센터 강도석입니다. 네. 위성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제가 2,3,5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성통신망을 가동시키고 2,3,5의 현재 위치와 운항항적을 대형감치 스크린에 표출해. 네. 윙스에어 2,3,5편 기장 김유성입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저 혹시 대한병원 소아 심장 전문의 김재관 교수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저리 따라오시겠습니까? 대한병원 ¡아가! 고맙습니다.